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남해영입니다. 벌써 우리 2학기를 준비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 하반기 남해영 수학 가이드라고 하는 영상을 오늘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한참 기말고사, 굉장히 더운 날씨에 되게 힘들게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거나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거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학기 내신 수학 성적? 실망하지마.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망하지마 얘들아.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 일단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은 일단 기분이 좋을 거야.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공부를 또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어쨌든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이런 친구들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앞에 거 복습해야 되나? 아니면 뒤에 거 먼저 치고 가야 되나? 이런 걱정들도 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2학기 설계를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해 있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2학기 설계를 똑똑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붙여주신 어떤 명칭? 뭐 이런 걸 잠깐 소개하자면 내신의 여왕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개념의 신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2학기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제 또 촬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제 개념 선행 강좌로 스피드업 강좌가 있습니다. 개념에 빛을 달아줄게. 이건 개념 강좌고요. 개념의 뼈대위를 빠른 시간 안에 세우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내가 3주, 4주 안에 한 학기 분량의 개념을 쫙 정리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개념을 제가 빠짐없이 설명을 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예제와 거기에 유형별의 유제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개념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파워업입니다. 제가 일단 이 두 번째 파워업 강좌를 만들 때 개념 기본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기출 개념 있죠. 심화 개념,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실전 개념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내신에서 기출됐던 그런 수많은 유형들과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그런 유형들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강좌, 개념 강좌로 구성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그런 강좌예요.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저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개념 강좌인데 개념 그냥 끝나고 시험 가서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개설해 놓은 그런 개념 강좌가 또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점프업이라고 하는 강좌는 우리 친구들이 EBS 올림프스를 부교제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EBS 올림프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것도 제가 좀 연습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강좌가 개설이 된 게 점프업 강좌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스킬업이라고 하는 얘는 직전 대비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시험 바로 닥치고 우리 벼락치기라고 하잖아. 한 3주, 4주 정도 코스를 남겼어요. 3주 정도 코스를 남겼을 때 수학을 막 내가 시험에 나오는 빈출 유형들 그리고 약간 난이도 높은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가 막 훈련을 하고 싶은 거야. 실전 가서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책무들을 위해서 제가 개설해 놓은 스킬업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서수령에 대비하는 서수령 특강 강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묶어서 스킬업 문제풀이 강훈련 강좌랑 서수령 특강 강좌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직전 대비 강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좌가 있어요. 우리 내신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학평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력평가를 대비를 해서 저하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도 정리하는 학평 대비 특강 강좌가 있고요. 수린이집이라고 하는 수학 어린이들을 위한 개념 모험집이라고 하는 그런 강좌가 또 있습니다. 저의 이제 커다란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커리큘럼 순서대로 이 강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2학기 설계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서 가이드를 해드릴 거냐면 이런 친구들은 이런 강좌를 수강해. 이런 친구들은 이 강좌가 있어. 라는 이런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내신 시험에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2학기 2학기 수학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필수 강좌.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강좌부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추천 강좌는 파업입니다. 이게 개념 강좌인데 개념에 제가 개념을 더한다. 라고 하는 강좌 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념의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꺼내고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 놓은 강좌예요. 그래서 강의를 제가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내신 대비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내신 대비를 하면서 개념을 모으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전 개념으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실 때 입체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그냥 평면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포인트에 맞춘 입체적인 개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보고 그 안에서 개념이 어떤 게 쓰였는지 내가 배운 개념이 문제 안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 강좌로 바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올릴 강좌로 파워업의 개념 강좌를 추천해요. 여기에 문제는 전부 다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 있는 교재 문제 다 푸시고 그냥 시험 보러 가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강좌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이제 내신 시험을 보기 전에 조금 불안한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를 막 해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학교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어떤 빈출 유형과 난이도가 높은 그런 유형들과 그런 것들의 문제를 내가 한눈에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런 문제만 막 강훈련을 할 수 있는 스킬업 강좌가 있어요. 스킬업 강좌 가셔서 문제풀이 하시면서 강훈련 하시고 그리고 서술형 특강 강좌 가셔서 우리 어떻게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고 수행평가에서 수학 서술형 문항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답안지 잘 작성하셔야 되니까 서술형 특강까지 이렇게 챙기시면 아무래도 내신 대비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내신 수학 점수를 올리고 싶다, 올려야 된다 이런 친구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강좌는 일단 개념 강좌, 개념 끝판왕이니까 그리고 이제 스킬업 가고 서술형 가서 직전 대비까지 같이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이렇게 강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앞에서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거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친구들을 위한 강좌냐면요 EBS 올림포스가 부교제로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학교에서 EBS 올림포스로 부교제로 나가 여기서 시험이 나온대 그런 친구들 EBS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내가 더 다뤄보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점프업 강좌를 수강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고요. 100문제 한 대단원당 10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라서 분량이 많지 않고 컴팩트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 각 문항에 다 인덱스의 작업을 제가 해놔요. 파워업도 인덱스 작업이 다 되어 있고 각 강좌마다 인덱스 작업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를 골라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프업 강좌는 EBS 올림포스를 부교제로 가진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강좌예요. 자 그리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스피드업이 개념 처음 공부하는 선행 강좌잖아요. 2학기는 바로 지금부터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바로 전 지금부터 파워업 강좌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개념과 개념 심화와 그리고 문제와 모의고사형까지 다 같이 가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이 스피드업 강좌는 어떤 친구들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단기간 안에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추천 강좌인데 이게 어느 시기에 하시면 좋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조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친구들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겨울방학이 되기 그 직전 자 그때 내가 다음 학기에 어떤 1학기 분량의 개념을 빠르게 딱 정리하고 싶어.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정리를 하고요. 증명도 하고요.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도 풀고요. 거기 유형별로 되어있는 유제도 풀거든요. 컴팩트하게 딱 정리가 되는 그런 어떤 개념 선행 강좌에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원과 수투를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고기간 중간중간 기간에 스피드업 강좌를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학년 친구들은 내가 다 공부를 했는데 뭐 고1 수학의 좀 개념 부분만 딱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스피드업 강좌로 도움을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평도 봐야 되고 하니까 학력평가 대비 강좌는 제가 369 11월 그래서 이제 36은 개강이 되어 있고 9월 11월 이제 개강을 하겠죠. 4점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출됐던 그 기출문제들 중에서 4점 문제 위주에요. 3점짜리도 다뤄요. 4점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해서 그 문제를 제가 다 분류를 합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비슷비슷한 유형을 몇 문항 보여주면서 그런데 A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B의 문제와 C의 문제에 넘어갈 때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항들 거기서 조금 더 활용되는 어떤 개념이 추가되는 그런 문항들 순서를 배열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평면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출제자의 포인트에 맞춘 그런 기출문제의 포인트에 맞춘 그런 개념들을 제가 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개념 정리 플러스 그다음에 모의고사형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고 당연히 바로 닥칠 어떤 학평을 대비하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학평시험을 딱 초점에 맞춰서 제가 수업 구성을 합니다. 얘가 또 강수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강수에 제가 이제 임팩트 있게 강의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노력을 기울인 그런 학평 대비 강좌가 있고 학평을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하고 학평 대비 강좌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수학 어린이들 모여라 라고 하잖아요. 일단 수학을 이제 걸음마 하는 친구들 제가 걷기랑 뛰기까지 만들어 드리려고 개설해 놓은 강좌고 중등수학 버전은 개강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고등교과에서 밑바탕 고1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제가 다 전체를 구성해 놨고요. 고등수학 버전은 이제 개강을 할 건데 고등수학 버전은 함수 어린이 많죠. 함수 어린이.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절대각기호 포함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 그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1학기 때 2차 함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2의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거 막 대칭, 역함수 그리고 이동하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찬찬히 다 걸음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걸음마부터 이제 시작을, 아니 기기부터 시작하죠. 기기하고 걷기하고 뛰기까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2의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그러니까 뭔가 함수 어린이들 그리고 도형에 관련된 좌표 평면에서 갖고 놀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기본기를 잘 다져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수학 버전 이제 곧 개강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가이드를 드렸어요. 내신 수학 점수를 잘 올리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파워 개념 강좌와 그리고 내가 직전 대비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스킬업과 서술형 특강 가서 이렇게 딱 세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업은 올림프스, 이비스 올림프스를 부규제로 가진 친구들은 추가로 그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피드업은 개념을 단기간 안에 딱 컴팩트하게 정리하기 좋은 강좌예요. 그래서 한 학기 분량을 딱 계획 잡고 3주, 4주 안에 개념을 싹 정리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 스피드업 강좌 가서 선행하시면 될 것 같고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평 대비 강좌랑 수학 어린이를 위한 개념집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가이드는 어떤 친구들한테는 어떤 강좌를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2학기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강의를 한 게 이제 11년, 만 11년 정도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1학년 친구들이 게시판에다가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 도대체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그만큼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그만큼 나이도 많이 먹었겠죠. 근데 제가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 그리고 수학하면 자신감이 없는 친구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를 생각하면 그냥 작아지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작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한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맨날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늦은 거 아니냐? 지금 나 늦었죠? 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고 지금부터 잘 설계하셔가지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학기 설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얘들아.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우리 2학기 화이팅 넘치게 계획 잘 세우시고 그리고 차근차근하고 꼼꼼하게 수학 실력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노력 많이 하고 좋은 컨텐츠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 하반기 남해영 수학 가이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하고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